자, 허경환, 김수현, 정무! 대번째 주자의 싸우에요! 띄워! 띄워! 허경환, 허경환 선수가 잡히나요! 허경환, 김수현, 정무! 자, 이제 마지막 4번, 대번째! 김동성, 최송준! 자, 직진구간! 자, 그 분도 흘렀고 세 선수! 자, 최송준 하죠, 빨리죠! 자,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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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자 직진국은 자 금운동으로 최성수 최성수에서 걸리죠 야 김동성 야 김동성 야 김동성 김동성이 앞뒤이 대책합니다 김동성이 앞뒤이 대책합니다 김동성 고 김동성 김동성 고 김동성 김동성 1위로 들어옵니다 김동성 1위 최성정 1위 최성정 1위 최성정 3위 여러분 최선의 발전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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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에서 재미씨가 또 이제 국면의 두개로 동주 선수랑 한가지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싶은데요 뛰기 전에 형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재민아 너희들한테 만들어 줄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가대표들 보고 행복합니다 매달 색깔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으로 저희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런던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눈물과 좌, 그리고 실패를 가득한 일을 펼치는 내 생의 마지막 무대.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한 최후의 충전자들은 슈퍼 아이돌 그룹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 슈퍼스타를 꿈꾸는 아이돌 출신 가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You're up up, 듣기 싫어서 못아볼. You're up up, 할수록 더 바래질 거야. I'm 못 가게. For you. 내 대로 날 한 번 봐준 적 없었던